아름다운 제주의 절경이 한눈에 보이는 송악산을 찾은 가족은 누굴까요? 시안이랑 아빠랑 부자지간에 부자지간? 우리가 둘이 스위스는 못가도 여기는 와서 이렇게 한번 배낭여행을 해봐야지 아빠 부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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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피되면서 보는 거지 어머나! 아이고! 화풀티까지 입고 시안이랑 배낭여행을 한번 가보는 게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라서 제주도로 시안이랑 같이 여행을 한번 와보기로 했습니다 시안아 시안이 표정이가 따라해봐 시안이 이빨 몇 개 있어 여기? 이 두 개 대박아 아이고 좋아 대박이 그냥 불러준만 줘도 좋아 팔정원? 어? 그렇게 아닌데? 아빠가 따라해봐요 이거 따라해봐요 아빠는 보자 어머나 아이고 어리셨네 아이고 우리 형님 첫날이네 엄청 힘들었을 때 이야 시안이가 다 커가지고 이제 아빠랑 산에도 올라갔다 아빠 나 말 타고 싶어 말 타고 싶어? 네 알았어 하나 둘 셋 목말 목말 저게 이동복 아빠니까 저게 가능한 걸 수도 있어요 하나 둘 셋 아빠랑 산에도 못생겼어요 이게 위로 목을 지우지 않고 좀 내려요 목을 목을 내리라고? 각도를 안 해요 어떻게 해? 그렇지 저렇게야 제대로 몰아주는 거죠 하나 둘 이렇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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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일찍으로 한 모습도 진짜 붕어빵이네 거기가 산이나? 대박이 아니냐? 맞아요 맞아요? 시안이 안녕 와 시안이라고 그러고 또 안녕하세요 네 집에 있어요 시안이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나 개그맨 되고 싶어요 개그맨 되고 싶어? 네 축구 선수는? 축구 선수는 많이 다치고 이래서 많이 다쳐서 싫어? 네 아빠 막 얼굴 슈트 했고 막 이랬잖아 근데 골로 들어갔잖아 서안 누나는 뭐가 됐으면 좋겠어? 연기자 어? 서안 누나는 연기자? 뭔 줄 알아요 왜? 서안아 연기를 너무 잘해요 연기를 너무 잘해? 네 아 저번에 드라마 까메오 연습했었잖아요 우와 줄 수 있는데요 아 오우 표정 좋고 와 서안은 완전히 연기 잘한다 수안 누나는 뭐가 됐으면 좋겠어? 헐크 헐크? 왜인 줄 알아요? 왜? 너무 힘이 쪄서 힘이 쪄 자 역시 먹수와 먹는 것만 봐도 든든합니다 수안은 그냥 어른 어른 한 명 먹는 것처럼 먹는 것 같다 시안이가 네 뭐가 뭐를 하고 싶어 하든지 아빠 항상 뒤에서 응원해줄게 시안 알았지? 시안 우와 다 올라왔나 봐 우리 우와 되게 멋있다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시안하지 그치? 네 우와 운치 있다 그치? 풀어봅니다 시안아 이렇게 여행하다가 잠시 힘들고 그러면 쉬었다 가도 돼 너무 급하게 안 가도 나중에는 거기에 도착할 거야 굴굴 버리고 제주도 슈퍼맨이 돌아왔다 297화 기억을 걷는 시간 바다 색깔 봐봐 색깔? 완전 파라치? 네 진한 파란색 완전 진한 파란색이야 우리가 지금 책에 들어온 것 같다 우와 속은 예뻐요 동화 속에 막 들어온 것 같다 그치? 저기 봐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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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녀라고 네 저기서 물질하는 거 봐봐 저 밑에서 막 전복도 잡고 막 소라도 잡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자 야 아들아 이리 와야 돼 네? 네? 아들아 이리 와야 돼 아냐 할머니인데 네 아들아 네 맞아요 아이고 대박 좋아 아들아 이리 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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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대박 반갑다 아이고 이 동굽이 축구 선수도 오랜만에 가니 와 신기하게 오랜만이 아니라 저는 처음 와가지고 아들아 진짜 안녕하실까 안녕하실까 아이고 대박이 차커다 어디서 왔을까 아 예 여기도 한국인데 비행기 타고 오면 다 외국인 줄 알죠 배탕완 비행기 탕완 배탕완 배탕완 제주도만 못 따라 먹어 어? 어? 시안 앞뒤는 왜 나왔어 할마 수영 얼마였어 할마 수영 45년 대박이 나이보다 대박이 태어나지 않을 때부터 이 마녀떼부터 대박이가 아니라 이동기 태어나기 전에 할머니 15살부터 그러니까 우리 친구지 할머니 우리 친구 시안이 친구는 어디 있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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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친구죠? 이 분은 코라가 제주도 말로 여긴 말로 구제기 아 구제기 어 구제기 뿔소라 이게 뿔소라라고 그것이 뿔소라 아 대박아 이거 할머니 금방 땅 온건 아니 어디가 미니 할머니가 여기 모사 죽음에 맛본가라 가지마라 땅이 구제기 도구 모사 죽음에 대박이 태어나지마 맛있게 먹어 대박아 너 알아먹들었어? 할머니 영광이다 할머니 나 그거 먹고 가봐 아 저거 진짜 귀양반네 대박이 아빠도 먹고 아 먹을 복 있어 우리는 어머나 해녀분들 우리 인심봐요 아버지 바로 잡은 거잖아요 아니 같이 드세요 같이 아이고 우리는 또 또 물질 가야 될 거나 이거 많이 먹고 갑소야 그러면은 저희가 이거 살짝 지키고 있을게요 아 못 잡아요 못 지켜요 하이 박아 감사합니다 사랑 다녀오세요 너 우리는 운이 좋은 거야 아까 그 바로 잡은 거야 물속에서 예술이죠 너무 와 자 자 지키야 떨어진다 이 모든 가가 그림 같아? 아빠도? 그래요? 나처럼? 너무나 이렇게 담아가고 싶은가 봐요 뭐 찍는 건데 지금 너 바다 와 잘 찍으네요 진짜 예쁘죠 보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예쁘지 맞아 그림 같은 걸 좀 찍고 있어 그러면 아빠 어디가 그림 같은지 보고 올게 아빠 갔다 올게 아 또 뭔가 지금 플랜 네 지금 뭔가 플랜 냄새가 나는데 아빠 아빠 왜 이렇게 안아 할머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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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물비 끝나고 오셨는데 이때까지 안 오신 거예요? 안녕 어디 가신 거야 대바다 네? 대바 이게 남대 하니 알아? 아니 이 사람도 바다에 가면 한 명씩은 물을 봐라 보라 보라 어디 저렇게 정말 예감이 한 번도 안 틀리냐 멋지지? 아빠다 그래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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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산인데 백산인데 근데 아빠 아니지? 제가 좀 해봐요 해난이 좋아해 해난이 좋아해 나무 좋아해 헤랑도 목욕하러 갈까 안녕히 가세요 와 시안이 바이바이 빠이빠이 아빠는 아빠잖아 이제 웬만한 거는 시안이 죽일 수가 없어요 아 딱 맞아요 이젠 조금 연구가 필요해요 아 시안아 좀 썩어둬라 아 저거 입는 것도 어려웠을 텐데 바다에서 아빠가 너를 위해서 시안이가 좋아할 만한 걸 한번 갖고 와볼게 너는 여기서 아빠가 한 폭의 그림같이 수영을 할 테니까 너는 사진을 멋있게 찍는 거야 네 알았지? 네 과연 해남 꾸기가 자연에서 어떤 선물을 가져올까요? 진짜 가는구나 진짜 들어가세요 에이미 지나가는 표정이에요 엄마 파이팅 아 저거 어려울 텐데 물론 얕은 곳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잠수를 해야 되는 건데 진짜 들어갔네 아빠 어머나 웬일이야 아빠 멋있어 진짜 해남같아 진짜 해남같아 진짜 해남같아 진짜 해남같아 잡았어 시안아! 잡았어! 잡았다고요? 뭐지? 시안이가 좋아할 만한 거! 얼마나 좋아할 만한 거? 내 땅아큼 좋아하는 거! 이 땅아큼 좋아하는 게 뭐죠? 시안이 깜짝 놀랄걸? 바닷속에 시안이가 좋아할 만한 게 아 근데 저기 얕은데 뭐가 있을까요? 야! 저걸 바다에서 가져왔다고? 바다에 이런 게 있었어 제주 앞바다에 이런 게 난다고요? 없잖아, 없잖아! 이 땅 없어요! 내 몰래 숨겨두셨나 봐, 바위 옆에 아, 갑자기 돌아서네요 아, 또 이 타이밍에 그걸 놓쳤네, 보는 거를 대단하십니다 그냥 주면 될 것을 저렇게 이벤트를 해서 대박 아빠가 꿈꿨습니다 믿어! 이런 길 믿어! 어떡해! 이야, 좋대, 좋대, 좋대 아, 좋단다 아, 좋단다 등에다가 이거야? 어? 아, 꺼졌다 오우 아, 꺼지우시네요 아, 진짜 안 봐!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벗을 수 있으면 부린데 왜왜왜왜 왜왜왜왜 제주 바다에서 그림 같은 둘만의 추억을 남겼네요. 진짜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 시안아, 아빠가 너한테 짜잔 보여줄 게 있어. 눈 감아, 눈 감아. 궁금하지? 기대되지, 시안아. 하나, 둘, 셋! 짜잔! 이게 어디예요? 어디예요? 숙소인가요, 오늘? 아, 그런가? 우리가 살 곳이야, 여기서. 제주도 오면 여기서 있을 거야. 부모님이 사시면 딱 좋은 공간일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주도에 오시면 편하게 쉬었다 가시라고 부모님을 위해서 야심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시안의 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오난맨의 제주하우스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오늜맨의 제주하우스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한번 infinite 타는 길을 어려운 것 같으라구요. 수오 상했 최흥